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군목부와 군선교회 16개 지사가 연합으로 일선 군부대에 사랑의 온차를 전달했습니다. 올해 사랑의 온차는 육군 3군단과 27사단, 2사단과 21사단 등 5개 부대 군인교회에 전달됐으며 2천만 원 상당의 온차가 전달됐습니다. 또 포사랑교회의 승합차량을 비롯해 각 부대 장병들에게 음료와 손난로 등이 전달됐습니다. 예장합동총회 군선교회 회장 이성택 목사는 추운 겨울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사랑의 온차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군목부와 군선교회는 매년 이맘때 군 장병들과 군인교회를 대상으로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21회기 사랑의 온차 전달식에는 최우식 예장합동 총무 등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.